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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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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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형이 본인도 깜짝 놀랐는데 이번엔 정확히 만들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엔 정확히 만들었다. 아하... 아, 높네. 아, 쟤. 아유! 아유아유아! 네, 어. 네, 어. 그렇지. 지금 들어왔어. 이제, 이제, 이제 왔어. 이제, 이제, 이제 왔어. 다시, 다시, 다시. 갔다, 갔다. 갔다, 갔다. 갔다, 갔다. 나갔다는 생각을 한 번. 매트를 다 건너고 나간다. 아이고! 아이고! 오늘 좋은 포인트 많이 되었죠?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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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전진성이야, 이거. 자, 이거 딱 보면은, 나 무릎을 치일거야 라는 느낌이 딱 와. 이게 아니라, 걸려서 치일거야 라는 느낌이야. 그렇지. 고! 오케이! 마꾸지않은 밀어차기였다. 자 다시 한번 갑니다. 공만 보고. 오케이. 자 우리가 지금 공을 보더라도 공이 어디에 타격되고 있는지 손으로 한번 짚어보세요. 아니 손으로. 방금 공이 어디에 타격됐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 맞추려고 하는데 이리 왔어. 여기 맞추려고 하면 어디로 올까요? 여기로 오겠죠. 지금 한 가씩 밀린거야. 인정을 하라고 했죠. 인정을 해야 돼. 여기 맞추려고 하면 여기로 온다 인정해야 돼. 여기 맞춰야 돼. 봅니다. 오케이. 지금도 자꾸 좌측으로 가는게 증거에요. 여기 맞춰야 돼요. 그렇지. 어때요? 좋습니다. 아까 어떻게 찾죠? 아까 다시 찾을까요? 원래대로. 이렇게 방향성이 안 좋아졌는데. 봐봐요. 지금 방금 좌측으로 갔지만 볼은 안떴어. 이 원리가 무슨 원리에요? 네. 그래도 위에서 찾지 않았나. 얘를 좀 넘겼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쭉 몇번 했다고 뜨지는 않네. 이렇게 해서 개념을 가져가는거에요. 응. 다시 한번더. 여기가 다시. 정확히 배웠던 대로. 추진성. 살짝. 그렇지. 그렇지. 아니. 너무 단속은 더 잘하시는데? 잘한다. 자. 잠이도 한 번 더. 오케이. 안쪽은 이렇게 차는거에요. 네. 그래서. 안쪽차기는. 이런식으로 교정을 해서. 제가 좀. 나중에. 수준이 올라가면은. 꼬임도 여러가지 쓸거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안쪽차기는. 이런식으로. 조금. 비슷하죠? 네네네.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제 영상을 많이 보시면서. 연구를 좀 해야되고. 지금은. 어느정도까지 치냐면은. 손으로 쳐야되요. 파워로. 이거는 금방이요. 어.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더 잘하세요. 더 잘하세요. 어. 맨날 하시고. 오래하시. 맨날 하시고. 오래하시니까. 맨날 하시고. 오래하시니까. 역시 바람 밖에 아닌 일은. 어. 지금 너무 좋아요. 안쪽차기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겸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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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렇게. 그냥 들면 돼요. 이게 차. 그렇지. 땅이야. 이렇게. 다시 한 번. 땅이야. 이런 느낌이에요. 오케이. 우리 약간. 전문용어로. 쪼가 많이 박혀있는거죠. 쪼가 많이 박혀있는거죠. 쉽게 얘기하면. 쪼. 올라가는 쪼가. 몸에. 쪼쪼. 쪼. 전문용어로. 습관. 네. 습관이 박혀있다. 그죠. 전문용어. 쪼. 이거 올라가네. 그렇지. 일단은 들고 치면. 스윙 방향이 직섭니다. 갑니다. 이거 봐. 제가 이거. 슬로모션으로. 보여드릴건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세게 찰 길이 없고요. 그리고. 제게. 숨. 그렇지. 다시. 오. 오케이. 기존에. 들어차기는. 이 방향이었는데. 지금 그래도. 뒤에다 들어 놓고. 무릎차기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무릎차기와. 들고 차는. 밀어차기가. 섞인거야. 이렇게 해도. 공격이 가능해요. 어. 이건. 드라이브선 공격이다. 내가. 이게 좀. 펴지면은. 밀어차기가 된다. 이렇게 하신것처럼. 응. 그거는. 아뇨아뇨. 엄청 유연하지. 돌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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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타격기를. 잘 입혀서. 그 다음에. 실전을 입히는거지. 갑니다. 오케이. 이건. 무릎 많이 쓸데. 쉽게 고쳐지지 않으니까. 그래도 지금 괜찮아요. 형태가 많이 바뀌었어. 들어. 다시. 든더를 안되니까. 뚝. 버릇이. 저같은 경우에 차면. 간다. 하면은. 탁 남겨내요. 어. 얘를 넘는 듯한 느낌으로. 어. 근데. 아. 좀 뒤로 남아야되지 마. 그렇지. 바로 붙어버려요. 내가 있으니까. 자동으로. 어떻게 된다. 이게 밀어차기. 이런 형태다. 지금 회전력이. 한바퀴밖에 안 흘렀죠. 네. 이게 밀어차기가 됐다는 증거에요. 이거야. 어. 이거야. 어. 자. 이렇게 뽑을 수 밖에 없어. 이쁘게 뽑힐 수 밖에 없어. 이후련이. 끝. 개발 포리스도 1강이 이건데. 보고 왔으면은. 이렇게 잘 벌렸을거야. 근데 지금. 계속 이렇게 꺾인다. 찹니다. 세게 뽑. 그렇지. 벌리는 것만 신경써. 그렇지. 벌리는 것만. 됐다. 됐다. 아. 좀 아쉽네. 약간. 아. 좀 아쉽네. 근데 이게. 네모는 사실 잘 모르겠어. 사실. 예. 맞아요. 맞아요. 약간의 차이인데. 어. 억지로도 잡아야지. 어. 어. 지금 괜찮았어요. 어. 어. 괜찮은건 제가 봐드리니까. 최대한 벌려. 지금 벌려. 지금 벌려. 지금 벌려. 지금 벌려. 어. 나이스 나이스. 이거 하다보면. 이게. 몸에 조금 조금씩 배겨지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예. 괜찮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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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괜찮으면 그냥 괜찮은거에요. 좋아요. 편하죠. 오히려. 갑니다. 오. 괜찮았어. 오케이. 근데 지금 뭐해요. 집중하는거에요. 차는게 집중하는거에요. 얘를 집중해야해요. 걔가 앉으십시오. 오케이. 오케이. 자. 미는 느낌 나아요? 지금 얘 때문에 지금 들어서. 조금 도는 느낌. 도는 느낌 좋아야 괜찮아요. 어. 예. 오. 좀 들고 찬다. 나쁘지 않았다. 일단 형태가. 이게 안정적인 형태에요. 원형 스윙 형태. 아. 네. 없이 한번 해봅시다. 네.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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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이 그러면 멋이죠? 아니. 손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뭘 멋져요. 그래서 좀 반대로 펴봤습니다. 오케이. 어. 나쁘지 않아. 근데 지금 보면은. 네. 힘이 좀 안나. 네. 그러면 제 영상에. 기합법이라고요. 기합법. 딱. 이펙트가 날 때. 이펙트가 날 때. 승관님 예압을 하시는 거예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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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을 때. 하. 와서. 하. 임펙트가 세질 거예요. 하하. 아무것도 세지나요? 하하. 아무것도 세지나요? 하하 하면은. 웃죠 사람들. 하하하. 갑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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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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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펙트가 좀 나오죠? 하하. 그렇지. 어우 좋아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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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 차기 어렵죠? 네. 근데 훨씬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훨씬 좋아지는 것 같아요. 험하죠? 네. 그래서. 이 형태가. 이제는 이 형태를 만들어야. 꼬이. 그냥. 어? 놀란 것 맞았죠? 네. 이 형태만 만들면 되고. 우리 체육관에서는 50대 60대 분들도 이 형태를 만들어서 빵빵 차요. 이 원리인데. 여기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가면 엄청 고작해요. 일단은. 몸을 상체 고정하고. 원형식으로 가고. 개발 탈출 지금 3강까지 나갔거든요. 내일 4강 올라갈 건데. 그 여기서 꼭 보세요. 어. 오케이. 그래서 안 쫓아기는 요렇게 하고.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고. 남이 일정은. 누가 보면은. 얘기하시면서 요거를. 알akat- 아 나이스 아 지금 보신 때는 좀 찾는데 포기 저러가죠 굴 글반이도 돌아오는 게 좋았어 근데 이게 굴반이 돌아오다가 휘의 얘가 돌아오다가 골프 가 딱 그냥 맞아야 될 거 아니야 4 돌아오는데 몸이 돌아갔어 그 슬라이스가 나야 예 예도 지금 내가 돌아와야 되는데 몸이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돌아오다가 어디로 붙어? 이리로 붙는단 말이야. 몸이 돌아가니까 이리로 붙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 더 돌리라는 얘기에요. 정탁까지. 상체로 고정해준다가 그거에요. 좀 더 돌려서 가운데로. 다시. 오케이. 이거야. 이겁니다. 그럼 방금 해전 넣어주시네. 모셔야지. 그렇지. 지금도 우측으로 빠졌네. 똑같은 생각을 해야지. 또 빠졌네. 더 돌아봐야겠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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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히려. 이렇게. 무릎으로 차는 것보다 이렇게 돌려서 차는게. 더 안 힘들어. 응. 편안하죠. 오늘. 안추차기. 일강. 일강이면 이거 엄청 하라고. 높은데. 이거 하라고 하라고 하라고. 이게 잘 되는 거야.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니까. 뽑을 때 자꾸 이게 돌아와. 왜? 그래서 이렇게 했으니까. 쪼가 이렇게 했으니까. 쪼가 이렇게 했으니까 쪼가. 쪼가. 쪼. 벌려서. 던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너무 좋아. 오. 자. 그럼 기아퍼. 헐. 오케이. 힘전달 좋아요. 다시 한번.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자. 지금 뜨잖아요. 지금 뒤꿈치가 나와요? 안 나와요? 뒤꿈치가 나오는 것 같죠? 네. 그러면은. 얘를 치고 나서. 네. 여기를 탁 건들고. 네. 나갔다는 생각을 합니다. 매트를 탁 건들고 나간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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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좋은 포인트 많이 되었죠? 네. 이겁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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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얼굴을 했나? 아헤이. 나이스. 굿. 자. 지금 포인트가. 왜. 잘나갔죠? 또 과장님이 알려주신대로. 그냥 했으면. 아. 그렇긴 한데. 원래 이유를 알아야 돼. 봐요. 기존에 그냥 내가 일자로 친다고 생각하면. 지꿈치가 나오는 거예요. 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맞추려고 한다고 생각하니까. 안축이 살짝 이렇게 돼야겠죠. 아. 근데 사실상 직선타가 하잖아요. 아까 여기에서 여기를 맞춘다고 했을 때. 여기 맞추면 여기로 맞춘다는 개념과 똑같은 거야. 교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야. 그래야 나중에 탔을 때도. 어. 자꾸 뜨네. 하면은. 아. 공간장이 네트 맞추라고 했다. 그 생각을 하면 일자가 된다. 네. 이렇게. 아이고야. 굿이다. 그렇지. 그렇지. 뭐야. 아주. 너무 잘하는데. 오. 그 말이 될 것 같아요. 그 말이 될 것 같아요. 아유. 시급한 거는. 양상무 님이 시급한 거지. 아유. 아유. 개팔. 에이. 나 또 부분 나온다. 네. 기울면서. 기울면서 들어 봐요. 기울면서. 기울면. 이게 기울면. 왼쪽 기다. 그가 낮추고. 그렇지. 지금 이 각도가 힘이 낮췄갑니다. 네. 이 각도가 힘이 낮췄갑니다. 이 각도가 힘이 낮췄갑니다. 아. 진짜 뭉치네. 아. 진짜 뭉치네. 처음부터 좀. 이렇게. 이걸 좀. 했으면 좋았을텐데. 응. 나이스. 오케이. 잡아봐. 이쪽으로 들어. 이겁니다. 응. 이런 형태야. 흥분하지 말고. 좋아 좋아. 그 형태야. 그 골반이야. 그렇지. 그 골반이야. 안 넘어갈 리가 없어 이거는. 그렇지. 손만 끝까지 보고. 힘 빠졌는데 지금. 어. 나쁘지 않아. 응. 오늘 한 가지만 잡으면 돼. 골반만 잡으면 돼. 지금처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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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그렇지. 지금 들었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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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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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네. 조금 덜 들었어. 더 들어야 돼. 상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들어야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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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분이 왔다. 기울이고. 먼저 해. 어. 좋아. 기울이고. 들어. 왔어. 그렇지. 그렇지. 아. 이제 뛰지는. 어. 왔어. 왔어. 다시.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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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 들어. 뒤트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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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준히 하면 괜찮아질 거 아니에요? 네. 오. 오. punch가 만들어도 되는 것 suficiente? 와, 좋아. 지금 좋아진 게 기울이 가능하네? 기울이 가능합니다. OT. 다 labels. 나 좀 돌아와야지. 야 너 좀 하고 도와. 물 한잔 먹고. 오늘 아주 두 분 강습 배우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반가우신 분들 또 새로 오신 분들 오셔가지고 너무 반가운 자리였습니다. 얼굴이 갑자기 너무 빨개서. 오늘 강습 받으셨는데 느낌이 아팠습니까? 한결. 좀 편안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공이 왔을 때 요즘에 안 될 때 더욱더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게 훨씬 더 쉽게 이렇게 들고.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들 좋고 어렵지 않습니다. 다리를 들고 그대로 회전. 그렇지. 여기서 조금 더 고수로 가려면 다리를 들고 허리로 회전. 그렇지 그렇지. 아니 내용을 알고 있어. 이루는 이미 마스터. 그리고 유지하고 턴. 이거지. 이 자세만 따라해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내려오면 안 되지만. 아무튼 내용을 알고 있어요. 오늘 어떤 소감 받으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 묵은 변을 버리고 시원하게 가는 느낌이에요. 왜냐면 기존에 약간 좀 안 좋은 조가 너무 많이 있었는데. 아까 찰 때부터 들고. 영상 보시면 알 거예요. 확변한 모습을. 아. 아. 펜치 좋은 거 하시죠? 예. 그리고 대회까지 나가는 건 아닌가요? 미는 건 아니다. 아. 미는 건 아니다. 턴이다. 턴인데 타점이 조금 뒤에서. 이렇게 차면 안 된다. 끌자로 밀어줘야 돼. 아. 이렇게 맞아야지. 요렇게 맞으면 위로 가고. 그리트만 밑으로 가고. 그렇죠. 맞습니다. 들어서 요쪽에서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초보도 알고 있는 내용을. 초보도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질이 안 하죠. 다음에 한번. 초청 한번 해주셔서. 어. 저희는. 어. 우리 송관장님하고 한 게임 하시죠. 네. 개콘도 가신 거냐고. 개콘도 가신 거냐고. 개콘도 가신 거냐고. 개콘도 가. 송관장님이 한 판 승. 그러니까 일단 우리 둘이 에이스니까. 그럼 알죠. 근데 우리 둘이 에이스인데. 우리 둘에서. 반. 실력이 반 정도 또 떨어져. 임당. 임당 5만원과 해야겠다. 임당 5만원과 해야겠다. 9만원.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고생하셨구요. 밤에도 놀러오세요. 제가 네. 그럴때 또 해드릴게요. 또 성경교가 저거 엄청 좋아요. 아 그래요 네. 거그도 해야 공격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그럼 보면 딱 자라는. 다음 컨텐츠 2만만 할까요. 스피드가 이야기 있는데. 그. 안축 속도 제기. 공격수 자신감 있는 분이 계시면은. 를 다 오셔서 스피드가 매기암을 속도 제기 속도 제기 어 아저 봤어요 뭐 최고의 이거 찍는거에요 최고의 개콘의 스피디고 파워 안쪽 파워 안져도 안되죠 좀 예 추가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놀러 오십시오 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2 3 3 4 4 4 5 5 7 6 8 7 7 8 9 7 8 9 9 10 11 12 12 13 13 13 13 13 14 14 14 14 15